디바 좀 잘했던 것 같애 하지만 디바 장애인이 옆에 계시니 한조 한조 한조여? 한조? 그럼 난 가시나! 자식들 중고 맛을 보여주마 한 마라구요? 알았어 힐러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힐러는 너무 힘들어 손이 많이 가 힘들어 죽겠어 힐러 역시 라인에는 안하지 어? 뽕이야 뽕 니 등딜은 내가 가지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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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식들 화면이 많이 끊기네 아잇잰잰잠깐만요 천천히 손보지어 넵 넵 넵 내 팔이 잘렸네 팔이? 위험한거 아니야 그거? 일상적인 일입니다 됐어요 공격 시작까지 아이 이제 부드럽네 아이 좋아 라인 몇 시간 하셨나요 몰라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캐릭터 다 합쳐서 50%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진 밖에 못해 난 방벽 치는 키를 몰라 방벽 치는 키를 몰라 방벽 치는 키를 모른다고? 그게 뭐지? 모르겠어 방벽이 뭐야 5 4 3 2 1 간다아아아아아 개장석들 이런 건방진 으아하하하하하 야아아악 얍 으하하하하하 아 뭐야 뒤에 돌멩이 있었어 같이 동반자살하려고 그랬더니만 아니 아 붙어갑 붙어갑시다 깜짝 붙어가야돼 나 방금 쉬프트 눌렀는데 아이 어디계시지? 어허 나 죽었어 아 죽었어요? 어 이런 건방진 놈이 이씨 이야아아아아아 이 자식아 흐하하하 어? 야아 사는데? 어 하는데? 근데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 왔지? 상통 난 화물을 끄는 노인네 이런 건방진 것들 돼지 자식이 어후 왜 이걸 그냥 낳을 거 같는거야 야씨 야 돼지야 라인 짱은 아 돼지 개쎄네 아 따라다니겠습니다 형 나도 모르게 야 이츠 개 호그가 있잖아 야 걔한테 맞아 죽었어 반대로 돼지 돼지만 보면 화가 나 돼지 귤가 먹는 거 너무 얄미워 잘한다 돼지 야호오우 오이 뭔가 이상햄 궁이다 도루야 돌진! 돌진? 돌진! 어디다! 야! 메르신! 어땠어? 야이 메르신! 메르신! 장풍! 이걸 다 피할 줄이야! 개좌석들아! 아잇 흐헤헤헤 망했다 뒤를 딱 막아주고 이발을 딱 예쁘게 처치하고 어? 죽었나? 야스! 완벽해 바스.. 바스 소리가 들린다? 근데 용련님이 여기 있구나 아 그렇구나 어우 눈이야 이제 술에 끌어야지 놔! 어디여! 어디여! 야 뒤로 빠꾸! 어디가? 빠꾸 빠꾸 너무 많아 막아줄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넘나 저거 사기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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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뒤 호그! 돼지! 으악! 으악! 부왕! 어디까지 날아가나 집에 왔는데 아우 아우 저기 올라왔는데 튕겨놨네 아 그래 야 너 살아있었구나 네 살아있었어요 놀라워 힐 포기했는데 죽은 줄 알고 날아갔는데 절벽 끝에 극장도 살았습니다 바로 그냥 돌진 질러 뭐 있으면 네? 야아아아 나아 하하하하하하하 어떡해 어떡해 어 이 호그 자식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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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지야 내려와 계단 어디야 아니 아니 너무 그게 많다 나 몰라 차밀꺼야 이야아아아아아 뒤로 빠꾸 하하하하하 자 전진 못하겠는데요 이거 저 돼지가 너무 잘해 오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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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앗 야하하 아아 날아다녀 아 장풍 으아 으어봐 또 어디갔어 몰라요 또 여기로왔어 하하하하 또 여기로왔네 어디 어디에 계시지 어 여기 있다 돼지가 잘못 밀어내 자 이거 하나 둘 셋 아니 죽었네 타이어 부수는 거 제가 좀 잘해서 제가 뒤치기 한번 가겠습니다 뒤치기 야아아아아아 아니 이럴수가 하하하하 아 어디가라 몰라 나 드라이브 하고 있어 뭐야 이 돼지야 아 에잉 아무리 없어 사람이 아니 애들이 쪼 여기서 안 맞지롱 아! 그래! 오! 나이스 나이스! 아이! 나이스! 오! 노! 나이스! 노!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이런 건방 건방이 어디갔어? 알맹이 어디갔어? 잡았어? 잡았어? 잡은거야? 오케이 어디 계셔? 여기 있네 아! 초록색이구나? 아! 이제 알겠어 돼지! 돼지! 레이드! 돼지! 레이드! pine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이 자식이 자꾸 트래블 시멘트라 이거 놓는 그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 이거? 보통이 아닌가요? 완벽하게 간판했는데 탱커보면 끌냥 돌격으로 밀어버려 that 항상 디바받고서 제대로 냈던 적이 없던것같은데 뒤치기 뒤뒤뒤뒤뒤뒤 이양 예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네가 되게 지능적이야 돼지가 되게 잘해요 건방진 돼지 그리고 버스기사님 어디 가신거야 갑니다 아 난 가다가 아니잖아 공업폭격기 옆에 숨어있는 느낌인데 이거? 숨어있는 느낌이야 60초밖에 안나왔대요 충분해 야! 아! 됐지! 야! 와아 완벽햄 야아! 야! 돌격해! 돌격해! 안돼! 이상한 대적 망치를 나갔어 내가 몰라 야 몰라 몰라 모른다고 이럴 젠장한 메릇이 되게 쫑알쫑알 티내 아하하하핰 어 같이 죽었어 얘 동반자살 됐어 난리더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크랫이 그냥 지압해서 타이어를 터뜨렸습니다 나 죽일라고 대단하지 아프디쓰 나 배고시지 돼지야 야하핰 어깨깡패다 진짜 돼지 자식아 또 어디갔어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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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오허 빙고 노 빙고 오 노 오 헬프미 아 완벽한 각이 헤헤헤헤헤 아 좋아좋아 힐퐁 아 좋아 어 날아다녀 와 어 오케이 오케이? 와 막 날아다녀 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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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도망가야되겠다 오메 오 오 1분 1분 어 어어 기다리 아하마하하ier 다 엽투셨어 상대도 안되면서 진짜 누구요 아 진짜 이거 각이다 각이다 각이 으아아아아아아악 헥 헥 살려주세요 난 죄 난 죄가 없습니다 으어 오오예면윌머 와 돼지자식 달려요 달려야돼요 뒤로 따라가겠습니다 장풍 왠..왠진 거지? 와 한복 입었다 들어보니까 이만한 한국인이었네 와.. 쩔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인정받는건 기분좋은일이죠 인정받아보고싶다 인정받는건 기분좋은일이래 라인말고 딴건 어때? 그게 좋겠어요 느꼈어 메일을 잘하는거 같애 메일? 왜 좋지 까부는거 능욕하는거 능욕 막 까불고 깝죽거리고 막 그런거 힐러? 아 힐러는 안돼 힐안하고 총쏜당 리퍼 안돼 리퍼 왠지 모르겠는데 안돼 님들은 짱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안돼 되는게 없어 황수같은 남자 맘만 보고 달리는 라인하르트 아 뒤로 후진할때도 있습니다 뒤로도 3번 했어요 살기위해 힐러가 혼냈다고? 왜 힐러가 없지 일반게임에서는 힐러같은거 필요없어요 없었었다 내가 힐러해줄게 우와 으아악 이야아아악 으아악 솔저힐러 개멋있어 우리 종합 개쩌는데? 없는게 없다 종합선물 세트 메이 탱 솔저힐 그렇게 배웠어 여기서 인사하고 있는거지 보이냐? 야식들아 보이냐? 설이나 껴라 하는건 좋은데 살아들어와야된다 네 K-3 1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헤헤허허허허헣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막 되게 막 대빵 잘하던데 막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제부터 고드름스나로 변심한다 고드름스나! 고드름맨! 한조각! 한조각 있다 됐네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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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어? 아 맞다 이거 세로로 드나지는구나 써네 위에 파라 있다 안돼! 파라는 안돼 파라 어디갔어? 어? 돼지발사 헤드샷! 어 뭐야 저게 왜 옆으로 무빙하냐 지저스 마이클 잭스 아싸 선브라가 있었구나 아니 아니 선브라가 아니라 칠메트라 어허 여기 위층에 파라가 계속 쏘고 있어요 매우 좋지 못함 난 여기서 조심 아아 아이 좋아 너 내려와나? 어허허 죄송한다 어허허 되게 세네 이런 저녀석을 어떻게 저지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 파라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몰랐기 등장 항오국 가지러 와 히히히히히히히히 2층 어떻게 올라가지 계단이 거의 보지가 안아 여기서 쏘고 있으면 분명히 맞을거야 이자식 이 자식 어흐의 원식 원식이 아하핰하핰 아아 대박이야 잘해졌어 오지마 돼지야 돼지가 여기 살로 비집고 나올라 그래 돼지가 터졌다 아이 좋아 여기서 압박수비를 들어가야되요 아 아닌가? 분명히 누구 한명 와 왔다 넌 죽었다 일로와 죽었어? 아냐 아냐 전 살았어요 왜왜왜 나 왜 평화롭지 나 왜 평화롭지 어? 얍! 야하아! 돼지를 땄다 돼지벽을 땄어 왜 푸푸 아 파로를 잡아야되는데 파라가 외지가 않네 파라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솔져같은 애나 맥크리같은 애로 잡으면 되는데 난 솔져가 아니 파라가 자꾸 뒤에서 알짱대기만 하네 그러네요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라 난 능력받기다 돼지테라 알지마 이 자식 이 자식들 사랑의 수륩한 맛을 보여주면 어디갔어 아니 여기 어디야 아 깜짝이야 우리 팀이야 돼지 으아하핰핰핰 돼지저식아 어어 와아 나 완전 시프트 연타했는데 저 끌리면 스턴이 걸리는구만 알았어 빨궁이라니 억제궁이죠 억제궁 나 나 나 빨리 궁 쓰고싶어 이거 어떻게 쓸까요 궁 3인 이상 누구요 저 한조 이상이요 허어어 헉헉헉헉헉헉헉헉 개쎄 이렇게 셀줄이야 나의 한조는 저러지 않았는데 얼어붙어라 아니 장전 어 액 얼음맨 야 에 에 똥쪼 예스 안 좋은거 같은데 1인공을 썼는데 흐! 뭐 또 너한테 죽었다 흐헤헤헿 되게 이상해요 애들 모여있는데도 던지시면 아 그렇게 궁을 써야 돼요? 그 각을 도지 보지 못하겠어 이거를 흙 원래 여기 기억자에서 막는거지 여기서 막는거에요? 좋다 좋다 완전 막기 편하다 아니 ن 앞에서 어 돼지가 하늘로 승천 어허허헤헤 어허허 히스 커밍 히스 커밍 어! 이 자식 난 빠르지 아 아 끝이구나 이렇게 내가 아이! 아이! 아 애들 왜 이렇게 잘하는 애들 걸리지? 이렇게 잘하지 않은데 우리 팀이 못하는거야 그래요? 응 그렇구만 우리 쪽 한조가 이상이지 우리 쪽 한조가 이상이구만 어 왜 왜 왜 다 고수같지? 뭔가? 나 빼고 다 고수같애 이씨 뭐냐 이 고립된 기분은 자 먹어라 우리 힘 잘했다 2연패? 그런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거 예를 들면 오빠라와치 못해 나 은메달 두개 받았어 임무기연시간 3초래 치유는 567을 했어 정크랫도 재밌습니다 정크랫? 정크랫? 정크랫을 할까요? 솔저로 힐금 먹었어 진짜 와 유일한 일이니까 전입품을 까보자 설날 설날 우와아 개쎄금 그만 나왔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 하핫 한조는 꼭 나오지 아이고 공바스 가야되겠다 공바스 요새 바스가 리메이크됐네요 리메이크 안됐나 아직? 몰라 공바스 쩐 되는데 그럼 공디바 공디바 좋다 시메트라가 요즘 짱쎄요? 그래? 혹 혹 혹 혹 혹 혹 시메트라 혹해부렸다 가시나가 참 많군요 에잇 쓰레기통 이걸 엄청난 속도로 돌릴수 있다면 이겼어 시메트라 좋지 빨리 잡고 쫓아다니기만 하면 돼 이거 짱 자리잡기 역시 자리잡기가 최고인 것 같아 어디가 명소일까요? 쪼끄미들 쪼끄미들을 깔아야 돼 나가다가 인성질 잘하면서 당할 수도 있어 아까도 나오자마자 덧밟고 빵 사망 시메트라가 자랑하는 쩔어 이게 우리를 보호할 거야 이게 우리를 보호할 거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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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꿔줘 안해 개꿔진 것 같아 역시 이게 장쟁이야 놀 틈이 없어 이 자식들이 너무 압박수비를 하고 있어 도로 나는 이거다 아 봤는데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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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뭐 아프지 내가 어떻게 다 아픈거지 양성 sahaja 쥬저스한조 삼킬 어 뭐야 와 다 헤드 꽂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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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개뽜러기에요 저거 개잘하네 저렇게 하고싶다 내 한조랑 정말 달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공간이 이상한데? 핵이 틀림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자 개꿎은 것 같아 딴거 해야돼 되지? 아 못잡았네 좋은소리가 들리다 말았다 진짜 이상해 맞아 이상해 이상하자구 바스 경계 뒤에는 헤드에 뒤통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겐지 짜흥 자 간다 힐러가 없네 기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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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피해 괴라란 녀석 잡았나? 나 이 자식아 아이 나쁘지 않암 나쁘지 않암 적팀의 한조를 끌어댕겨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 죽었어 똥 똥 적절중 유지 완전 잘했다 아니 들어가있어야지 지금 좋나? 부리기 좋나? 빠져야될 것 같은데 빠져야되요? 롤롤랄라 왔는데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아아아아 이럴마 왜그러세 깎아먹어야되겠다 뭐야 이 돼지야 아 안돼 싫어 너프하기싫어 으아아아악 흐헤헤 대단한데? 둘이나 따라올줄은 몰랐어 뒤에 쏠죠 흐헤헤 이 돼지가 살살 녹네 야 위엔 디바도 있네 왜 다 뒤에 있을까? 뜨아! 영혼에 맞다 이는 갯불 깎아먹어 어 넘넘 아파 그랩! 아 기적의 그랩이 이 기적의 그랩 아 우리 근데 성공했네 화물 미네 제일 몰랐네 기적의 그랩! 영혼에 맞다잉! 야 이 젠장할 놈들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젠장할 이걸 다 피워놔 이 대랜 녀석 형들 나 이제 죽은 분이야 흐헤헤헤 얘네 왜이래 얘네 왜이래 궁을 몇 개 쓰는거야 이 친구들 나한테 좀 많이 뺀거 같은데 오 야 전에 궁 다 빠졌다 해기득 봤어 해기득이에요 좋구만 오오오오오오 야하 아 아 아 아아아아 아아 아 눈갱당했어 눈갱? 왜이 눈갱 아 그래 아 아 잡았는디 히히힛 완벽잡음 쏠죠 어디갔어 일로와 으아 뭔소리야 겐지 죽는 소리구나 돼지는 숨어있어야 돼 한주가 너무 거덜적인 것도 이상한 거니와 뭐 저런 여기까지 와 일로와 일로와 하하하하하하 너 뭐하니? 야! 나랑 똑같은 친구네 이걸 피해? 대단한데 뭔가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방금 또 개고수야 내꺼 아니지 오케이 뒤에 리퍼 뒤에가 어디야 이런 건방진 리퍼 아니? 오오 잘피하는데? 반사진경 살아있네 쌩용 어? 야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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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를 끌었다 돼지야 얍! 아니 이걸 피할 줄이야 밀어 그냥 아 뭐지? 왜 이긴거지? 하하하하하하 짱 신기하네 이겼네 이겼네 이거 덩치를 계속 계속 끄집어내는게 좋은 전쟁인거 같은데요 좋은 전쟁인거 같은데요 여보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미쳤어 뭐지? 이겼네 궁은 왜 쓴거에요? 아무도 없는데 하하하하하 그러게요 마지막은 좀 이상했는데 오 핵이야? 아니 근데 무빙이 핵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그게 보고 판단이 되나요? 무빙이 막 칼같이 막 따라다니거나 막 그러면 아 모르겠다 근데 요새는 구별 못하게 만들 수는 못만들게 뭐 있어 그래 요새 막 뭐 뭐 핵쟁이 잡아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근데 쩔어 하하하 봤는데 쩔어 어 개멋있어 저렇게 안되나? 나도 정그레이드 안하시나요? 정그레이드 하자 잘해요 잘해 깽판치겠다 눈바디 딱 좋아요 깽판 어 뭐야 여기는 립밤 음 짱 재밌는 놈 뭐이지? 수비의 황제 수비의 황제 그냥 덧깔고 시간을 낚는 어부가 되겠어 그냥 덧깔고 시간을 낚는 어부가 되겠어 한조가 땡기이네 한조 아 이게 그게 문제야 보고서 딱 우와 하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나 같은 사람이 문제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의욕이 막 샘솟아올라 한조의 의지가 정그레이드 레벨 좀 봐 어떻게.. 어떻게 봐요? 탭 오다 완전 귀엽다 쟤만 패야지 잠깐만 난 니가 더 귀엽다 지금 나랑 제일 잘 맞는 친구가 저 친구인 것 같아요 지금 나랑 제일 잘 맞는 친구가 저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저 녀석을 집중사수 하겠습니다 딱 5레벨 귀엽네 저기 은테두리가 네 레벨이 귀여워 이게 상대 찾아가면서 가야 된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니가 제일 마킹하면 될 것 같아 니가 네 걱정 마시게요 레벨 5짜리 레벨 5짜리 레벨 5짜리는 나에게 맡기세요 픽했는데 확인 안 활성화가 돼있어 뭐야 아 점크랫을 제 친구가 했구만 아 이거 어쩐지 이상하더라 야 너 아직 픽도 안했냐? 아 네 나 된줄 알았어요 귀여워 일로와 라인 아 나 버거 걸린줄 알았어 로드호그 오른쪽 은색이라 500레벨이라고? 아 그래 그런거였어 500이야? 레벨 5가 아니라 돼지야 그래 뺏어 들어가 돌진을 하지마 돌진이 없어요 아까워 으어어어 야 자 적들아 일로와 어 고작 이 정도냐 이 정도냐 이 정도냐 야 이 돼지야 어어 미안해 미안해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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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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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못 빠져 못 빠져 빠질 수가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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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살았네 힐 해줘 여기 힐링팩 여기 왼쪽 여기 야 야 그걸 급했어요 야 멋졌다 매우 급했어 남자의 힐링팩 먹는 법 아 근데 우리 여기 수비였었죠 우리 지금 큰일 났어 천장이 사람이 아니 아뉘 뒤에 있어 양옆에 있어 와와 동서남북 다있네 이거 뭐냐 망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큰일난거야 그냥 이쪽 막아터리만 저쪽에서 막 때리고 저쪽 막아터리만 저쪽에서 때리고 우리팀 올 때까지 기다려야돼 아이 잡혔다 겨우 아아 지존 개쩌는데 뒤로 다 들어갔네 이거 줄 수 밖에 없겠다 오화! 안 돼! 우리팀! 아니 죽었네 벌써? 왜이렇게 약한거야 부빈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걸 피하다니 대단해! 오케이 내가 거점을 봐야지 친구야 아 맞다 저격수란해 여기있으면 절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 아니! 납치됐어 아니 저 돼지가 뭐 아 위도를 해야되는데 야 이 각도를 어떻게 해봤지? 좌우좌우 다살피고 있었는데 리듬게임에 신이 틀림없습니다 이거 그 줘야돼 다 먹혔어 근데 지금 픽이 윈스턴이 있어야되지 왜 메르쉴가 왔지? 우리 뭐 먹고살지 다주네 야! 몰라? 이씨 어이씨 결받네 어! 얘네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셋이서 얼음으로 날 퇴로로 맞고 윈스턴이 있어야 되는데 윈스턴이요? 아니 20%밖에 안됐어 넌 하고싶은거 해? 난 윈스턴 어디있을지 몰라요 카드로와있네 이거 참 아 얘네 왜이렇게 이따구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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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좌석들! 아효호 야 야 이거 벗는거라 막 licenses 도달 했다고? 이자식아! 애송이! 똥주를 돌파하는 완벽. 약간.. 잘했어 잘했죠 저 위도를 잡을 수 있는 애가 없는게 문제다 근데 어어 이따구로 나오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 리우야! 어디서 소경이 지는 소리가 난 여기 왜 있는거지? 나가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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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마우스 걸렸당! 안돼! 막아줘! 아아 늦었어요 이런 건방진 계집애 건방진 계집애 아하하하 되게 쎄 아줌마 아줌마였지? 죄송합니다 펀치 날리고 와아 여유 만만 여기 또 내려왔네 결국 라인하르트 낙궁 해보세요 걸려들었으 흐헤헤헤헤헤헤 내가 저 위도 진짜 놀러왔네 야! 레벨 높은 애가 아우 뭐냐 레벨 높은 애는 경쟁전 해요 아우 난 죽게 생겼어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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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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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차리겠어 아 어 어 이거 정상이에요 나 정신 못차리겠어 진짜 죽겠다 아 아 이거 너무 혼자 그 날아다니기 낫다 이거 좀 하늘 날아다니는 놈들 겨냥하는 놈이 없을까요? 흫 야 덫에 걸렸는데 와우 어 이거 또 어떡하지 이거 보니까 그거 하고 싶네 야 카드 있네 오 야 잘했다 들어 막음 피해가 6천에 육박해 어허어 동메달이랑 은메달이야 반성해 됐어 반성해 직무 기여처치는 반드시 금이어야한다 따이 으응 으응 좋다 파라 하늘land 게 기분이 째져요 아 저는 예샷을 못해요 그리고 날아다니면 격추다매 항상 뚝 하고 떨어진다 전기팔이체 박은 어? 하루살이 마냥 안좋은 추억이 많아 하나 보라 하나 보라 인공진동으로 연습을 해보는거 어쩌냐고 추천해주시는데 이건 너무 애스럽습니다 싫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알 수 있지? 좀 심상한다 아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 공격형 챔프 수비형 챔프 돌격형 챔프 지원 챔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네 아 몰랐어? 너무 투명해가지고 못보았습니다 너 게임기같은거 사면 설명서 안읽는 타입이니? 네 있어 그런애들 아니 보이지가 않아 이게 반투명이야 어 그래서 저는 공격이죠 다 뒤졌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이거야 왜 해결과 밖에 안나오지? 이번엔 제대로 선택된거 많지 오케이 어 2인 2인큐네요 더블 2인큐네 아니야 쟤네 둘은 친구가 없어 쟤네는 뭐에요? 하얀손으로 이어진 애들 아 걔는 큐고 아닌 애들이 듀오가 아닌 애들이요? 아니 연결된 애들이 듀오고 아닌 애들 아는 애들이 없는 애들인데 얘네 없는 애들이 친구가 없다고 아하 친추가 돼있으면 초록색으로 표지되는구만 초록색이 그룹 초록색이 그룹 우리 그룹 우리 그룹 저 하얀건 다른 애들 그룹 다른 애들 그룹 다른 애들 그룹 이겼다 그럼 상대는 3인큐네 아하 대충 잡힌다 이거지 오케이 근데 이 뭐냐 오버워치도 설명서 같은게 있어요? 설명서? 어 는 없지 설명서 인뱅가추를 봐야되나 안봐도 돼 나 그런거 본적 한번도 없어 그래요? 난 오버워치 돼서 아는척을 한번도 못하겠습니다 아는척하고 싶다 진짜 우리 어떡하냐 똑같이 괜찮겠지 멸망이에요? 아니 아니 그정도 아닌데 봐도 몰라 손브라랑 트레이스가 뭐랄지 모르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 난 콩알이나 쓰면 될거 같아 콩알콩알 특히 여기가 그냥 쌩하고 들어가기가 힘든 맵이라 여기서 요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꼬리내주면은 모든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뭐 들어왔는데 뭐가 아이고 우리팀이었구나 자 요렇게 튕겨서 요렇게 대문짝에다 튕겨서 이 자식들 요렇게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쟤네들이 정신을 못차려요 아닐까? 아 튜토리로는 했어 맞어 어? 저 장벽 맞으면 다 나요 심했더라 어 왜? 아이 건방진 놈 방벽에 맞으면 피다는건 아니고 총알마가 돼 총알마가 돼 아하 그러네 아하하 맞아도 되는구나 동그란건 맞으면 안되겠네 동그란건 안되고 사라가 있나봐 이런 쫄보 자식들 나와 나와 무서워서 못들어가야겠다 그랩을 가볍게 피하고 나와라 이 자식들아 어 왜 워허 이거 되게 아파 뭐 이렇게 아프냐 맞아 정크래슨 이렇게 위쪽으로 삭삭삭삭 아 야야 잠깐만 뭐지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라인 방벽같은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가 흔들거나 어 빠 오 빠가 돈나를 뺐어요 아잇 가스가 있었네 타이어의 여행을 보여주마 타이어의 여행 타이어 간다 으아악 터졌어 타이어를 딴 데로 굴릴걸 그랬다 히힛 하면서 배워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게 배움이 빠릅니다 에따 모르겠다 여기다 야 이 먹어라 콩알 먹어라 짜식들아 언젠간 맞을거야 오 오 워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우와 어 왜 참나 이 이채이 왜 뭔 소리야 여기도 쏴봐야지 난 짜식들아 혼란이다 혼돈 안돼 돼지 돼지 잡았어 야 야 야 잡았어 나 지금 여기 혼자 있어요 살려줘 으아아아 이 아줌마 너무 쎄 진짜 나 왜 여기 혼자 고립됐지 팀원이 들어가길래 같이 들어갔더니만 지옥행였네 pumped 뭔가 동물원 먹이주는 느낌이에요 세무이 주는 느낌 낯설지 않은 듯 먹어 지 자식들아 이육 아우 아우 진짜 흐흐흐을 아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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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의 시간으로 이거 다른 길 없나요? 지금 타이어가 장착이 됐는데 요 대문이랑 빠바바밤 빠밤 이스 커밍 이스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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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으아아아아아악 맞다 아잏 뭐야 개사기야 말도 안해 50% 남았어 어케 가요 가만 야 안되겠어 이거 안되겠네 이거 자살 포인트 어디야 한마가 좋아 아 낙사어떻게한지 모르겠어 안 되겠네 흐흐흐흐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젠장 목표를 포착했대 오! 오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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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안된다 안된다 괜히 얻다 으아아아아앗 오하할흐흐흐 이건 뭐야 감시포탑 되게 바보같이 죽었다 나 오 비볐어요 아니네 흐흐흐흥 아 뭐지 이거 어떻게 되냐 완벽 우주 방어인데 난감해 너 편하겠다 마스팅우 와 나도 이런건 잘 아는데 와 수비하고싶다 와 나 킬금이에요? 개쩔어 킬금이래요 2킬 먹었는데 나도 2킬금이야 대단하다 이 정도는 팀 탓해도 돼요? 그치 아 우리팀이 난 짱잘하는데 개못해 금이랑 은이다 발전했어 동은이였는데 2단 발전입니다 왜이렇게 자꾸 이상한 팀만 만나지 맞아 문제가 있는거 같아 버그야 버그 아 또 여기야 수비의 황 디바로 한번 아 아들하고싶었는데 뺏겼음 저저저 뭐죠 할아버지 트루비언 난징이 할아버지 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래? 흐헤헤헤헤헤 칫 여기 정크랫 좋은데 여기 정크랫이 좋아요 왜죠? 좁아 터져서? 아 아 루트가 되게 많지 아아 그렇구나 이제 뭔가 감이 왔어요 방금 전판벽에서 정크랫은 정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었어 타이어 두번 굴렀는데 다 터졌어 흐흐흫 입구가 두개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네 여긴 근데 입구가 되게 많아 사방이 다 뚫려있어 깨달음을 얻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거네 맵마다 특기가 뭐하니? 오호 뭐야 왜 나한테 쏘는거야 뭐야 난 인사하는 분 몰라 인사가 인사가 안 돼요 인사가 왜 안 되죠? 버그라 C C를 해서 안녕을 눌렀는데 손은 안 힘들어 버그라 2 1 2 야 D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콕 벗겨있더라고 때를 기다리더라고 때를 때를 기다리다가 딜러가 오면 막 물을 뜯어 너 거기 있으면 보일걸? 보여요? 돼지래서? 그 이쪽 5 아니야 2층으로 죽 мор에 오거야 Ми아 삐고 Oui 마스티언 개사기 왠이 우에에에에에에에엥 우아 개자렝 몸통 박치기 이야아 뭐냐는 야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어허허허 가쳤어 여기 벽이야 벽이네? 아이 쩌네 구석이었네 들어온다 애들 내가 조공해부렸네 맵이 너무 복잡하다 여기 맵 OP 이게 가드 이게 슈퍼날기 이건 무한 산타네 내가 죽지만 안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자꾸 비짓해가지고 적팀에 궁을 채워주는 흐흐흐흐 오! 바바바밤 좋은소리가 났어요 그니까 깨달았어 깨달았어 자리아는 똥글똥글하고있을때는 돈터치 돈터치 나좀 때려봐라 하면서 들어왔을때 그냥 내비둬 그게 기억이 났어 그게 기억이 났어 어 힐 에게 쥐똥 쥐똥 쥐끄리도 안올라 아 얘 체력 돼진데 힐 받아야돼 아 집중을 해가지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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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갈렸어 이게 미쳤나 이게 에이씨 어 이야아아아앙 메테오 까죽으라 이 개자식들아 야호우 푬슝 꼬꼬꼬꼬꼬꼬 으하하하하하 도망쳐와라 이건 누구 봉초냐? 어! 나 되게 잘해 어디야? 야! 야! 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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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벽햄 완벽하다 성공 어! 야! 뭐냐 너! 빙고! 바스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얌 어어! 헬프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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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 2층! 매크리 매크리! D D D D D D 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 되지? 어! 아아아아악! 아이 한조야! 하하하하하하 아빠께 모르는 바보 하아 이 한조가 뒷소리가 안들리나봐 어우 나 너무 많이 왔어 비행실패 비행실패 한조야 내가 도움 왔다 우린 여기에서 살아남자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하하 좋았어 지금 한조가 어떻게 저걸 잡은거지? 절대 잡을 각도가 아닌데 한조를 따라다녀 봅니다 저거 수비해야 되는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우리 왜 여깄는거야 이게 뭐해? 아 여깄구나 오케이 뿅뿅뿅뿅뿅뿅 물을 잡았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완전 파투 젠장 와 얘 개구수 아니냐 메쿠리 메쿠리 의심돼 아 나 왜이렇게 집중하면서하지 ㅋㅋㅋ 메테익 이거는 너프 해 보시지!? 야 delta갔다 고린 브릭콜리 대박 나 이제 완벽 감잡음 어디갔어? 오 메르쉬 자연스럽게 내려가네 좋았어 오 뭐야 오 힐 흐하하하 자식들 뿡숭뿡숭 한번 와봤어 그냥 어어어어 안삐깨 어어 얘 뭐야 나보다 못해 안 때려 안 때려 야! 튀어! 아픈걸 눈치채지 악 뒤에 뒤에 리퍼가 리퍼가 너무 힘들어 어버워치 몇판 할 뿐인데 겁나 힘드네 어우 눈물나와 아 나 말을 안한다 자꾸 아 아 코 물나와 빡겜하고있어 빡겜 나도 빡겜해야되는데 일로와 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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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놈이야 야 양킬 잡았다 들어와 들어와 건망준놈 일로와 못된 놈 일로와 다섯 밀 연속 척취야 개쩔아 뭐야 넌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 몸통 박치기 아 예스 구미사이커 안 돼 에에에에에에 하늘로 날아올라 니가 대박 뭐가? 몰라 어? 우리가 의사인데요 이때 일망사진해야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슈퍼맨 돼지야 돼지야 싸우자 하하하하하하 아예 저도 말 좀 해야죠 아이씨 너무 열심히 한다 이러면 안되는데 좀 붙어다니까요 무리작 좀 되야되겠는데 아니 원래는 막 질게 많은데 모논을 해서 모논이 너무 에너지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얘네 왜 다 여기있냐 뭔가 위치가 바뀐거 같은데 쟤는 왜 이렇게 우리 뒤에 있지 자꾸 그니까요 어디로 자꾸 굴러 들어오는거야 녹드루님 저게 자리아의 방벽을 때리면 자리아의 공격력이 올라가요 어 그래서 이제 돈터치하기로 했어 이거 추가시간 말도 안되 가드의 황제 간다아앜 너프해보시지 캬캬캬캬캬 야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양키를 또 잡았어 아니 지조너프네 어메 살려줘 멜시만 잡으면 돼 멜 멜시만 잡은거야 지금 뭐 아무도 없어? 몰라요 어 아 앙 아 뭐 야 이 차 한조 저거 진짜 찢어버려야된다 쟤 나 왜 두 명이 잡았지 왜 가만히있고 난리야 한조가 개못해요? 도망가 도망가 돼지가 꼴받았다 도망가 슈퍼맨 돼지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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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고싶지않아 죽음을 택하겠다 잘했어 굿초이스 한조가 왜 몸을 안대지 아까부터 지금 죽지않았으면 꼼짝없이 나는 궁이 됐을거야 궁게이지가 어 이 자식들이 진짜 어 나 혼자 밖에 없네 어 빠꾸 빠꾸맨 오 저거 오케이 메르쉬르 메르쉬르 조각조각 조각조각 오오오 이거 개쩐다 어하하하 잉잉잉 조심해 나 나 나 아하하하 콩알맞 됐어 아 눈물나 아잉 넘나 분해 어 치유는 뭐지 이거? 치유 치유 어 어 눈이야 눈 안 아프세요 하하하あります 나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 자 하다보면 느are게 Pilger 아 캠프 했었지 아하지 Wars 23초취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러냐 뭐지 이건 자초각 숄더를 하세요 어우 나 금메달 두개야 살아생전 처음 받아봐 임무기어 처치 하.. 4금이었는데 아깝다 몇금이세요? 3금 근데 금은 의미가 없어 이겨야지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근데 금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금 최소 3금 그럼 난 무조건 지도라도 아하하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어린말인가? 초짜말인가? 주요가 왜 있지 근데 이번엔 우리가 공격이네요 그러면은 나도 바스티온을 해볼래 바스티온 완전 사기였던 것 같아 저쪽에 빠른대전은 번갈아가면서 하더라고 공수공수 아 공수공수 근데 하필이면 맵도 똑같이 걸렸네요 한 맵에서 공격 소비 한 번 하고 넘어가고 원래 그랬었나? 아 잠깐만 기억이 안나 1대1 해볼래 좀 있다? 1대1이요? 어 노 노 노 개 털리기 싫습니다 노 나 잘 못해 이거 뭐지? 아니 아니 무슨 상황 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지 노 노 우린 이길 수 있어요 노 노 날 죽일라 하지마세요 1대1 2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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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제일 잘 맞는 캐릭터는 이겁니다 킹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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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좋지 힐 되지 피도 많지 피도 많지 모자란게 없네 그러니까 해야지 5 5 4 3 5 5 어디야 출구가 여기네 킹 옆대구리로 살짝 돌아가는 전법이야 여기서 짱을 박는 전법이야 여기서 냅다 갈기는 전략이야 튀겨라 으하핳 아하 자가수리의 시간이야 내가 농자다 죽어라 이런랑 건방진 고철덩어리 이기 엄마엄너널널널넉 들어와 들어와 들어워라간 말야 오 소리 뭔식 소리를 해 두가락 파헤헤 Call 와아 이봐 야아 오?예 흐흐흐흐 야 4점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살려줘 이젠 난 쉬고있어 몰라요 그냥 가만히 짱맞고 썼는데 이겼음 아이고 아 뭐야 뭐야 갑자기 밀렸어 앗 그래 난 옴닉이다 옴닉 옴닉 이 자식들 짱 한번 박아볼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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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암! 얼었어! 이 개좌석아! 죽어라! 야 너 잘하는거 아니냐 너? 나 잘하는거 아닌가? 공방스마틀 보여주마 여기 올라가 되니 대굴빨을 쓸어먹겠어 뚫라엑! 으하핰핰핰핰핰 이 건망자 안아 복숫포 안아 복숫 JUST 안아x6 안아 내가 사킬핫 순간이동기가 있을때 불안한 어우 잘 옳는데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잇다가 뭐야 아 맞다 다잉리프 다일이 있습니다 어 캐롤으로 중사 따라가 개좌석들 짱박아 어 야! 왜 안 가려주냐! 이 자식아! 가려줘 오 나이스 야 시메트럭건 뚫린다 뒤에 파라가 다리 위에 파라가 정수리 관통당했습니다 난 왜 2층 못 올라가냐? 2층 올라가는 능력이 없어 나한테 어? 지금 시청자들의 반응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대요 성장했는데요? 깜짝이야 오 깜짝 놀랐다고 했어 깜짝 이리와서 나와 여기 파라가 지금 여기 우리 지붕위에 날아다니는 가만히 두면 안됨 어! 어! 보이지도 않는데 잡았어! 하나를 대박사건 와 완전 양념치존 야 파라한테 떨린다 이거 레벨 14짜리 파라네 쟤 부캔가보다 14화 8화 제가 맡겠습니다 내 밥이야 일로와 일로와 잡았지? 자식 아 이상하게 죽어 자꾸 싹수갖고 짱박 오오오오오오 개점 오 아 아 아 아 개자식아 이게 치워 어 나 궁찼네 죽었다 이거 들어와 어 아 이런 꿀 노트가 있었네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야 빠바밤 빠밤 아 아 아니 얘네는 무슨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나 무슨 스토크 했음? 어떻게 이 루트를 말도 안 돼 저 루트 한번 더 가볼게요 저기 되게 좋은 것 같아 뒤에 개구멍 뒤에 개구멍 아 승바이노기 뽑아지 않아도 다 썩겠다 얘네 너 많이 나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넌 죽었어 이 개자성아 아 아 아 파라가 잘해 개구수야 얘 얘 얘 얘 대리야 레벨 14라고는 믿기지가 않는 개구수 딱 삐리오네요 저거 대리 삐리 나 야 어떡해 나 완전 말아먹었다 이번판 네 말아먹었어요 어떡하죠 아 아 진짜 제좀 해주세요 양념 양념 아싸 시간이 촉박하다고 빠라바밤 빠밤 파괴 전차 파괴 전차 전차 전차를 몰고가사 개자석들 아 아 나이스 정의 정의가 정의가 너무 강해 공부왔어 상향조 비빌사람 없지 전 냉 비벼줘 아 왜노 비빔밥 요새 저 설날 내려가서 어 나물반찬 많이 얻어왔거든요 야 개쩐다 고추장이랑 비벼먹은 나 여태 팀 팀 보이스 켜놓고 있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나도 킥 아니지 휩흐흐흐흐흐흐흰흽 사이코라 생각하겠다 흐흐흐흥 야 잘하네 나보다 잘하네 어 그래요 나 1킬 했는데 이번에 오 메달이 5개야 하... 크으...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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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이거 죽었을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전할 수 있어요 아니 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 싶은데? 봐야돼? 막 납득이 안 가고 그래? 어 납득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려보면서 비디오 판독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나 하나씩 곱침으면서 그렇게 문제를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그냥 보면 볼수록 열받으니까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이거 손브라 가기는 손브라 기억나는게 요 밖에 없어요 총 쏘면 총소리가 찰져 나 손브라 한 번인가 해봤나? 나 손브라 나오기 전부터 안했어 사실 그러니까 얘가 지뢰를 심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감염, 감염, 해킹 그래 해킹할 수 있다고 얘가 하잖아 소리 좋다 이거 이거 맘에 들어 좌 스페이스는 뭐지? 수명화 클로킹인가? 아하 이건 수류탄 투척 수류탄? 이게 뭐죠? 어디에 쓰는거지? F1을 눌러봐 이거 쓰면은 여기로 순간이동하는거 아하 아하 공격기술이 아니구만 이건 뭐임? 아 이게 해킹 얘 기술 왜 이렇게 많지? 딴에 비해서 되게 많은거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하죠 맵이? 어 뭐죠? 흐흫흫흐흫 거기 짠 때깃다 맹독질회를 파게했습니다 어어! 으악! 우하아아아악! 테러봄이다 오지마아아아악 아악 도우주에 성공했습니다 리퍼나 해야지 맨날 하는거만 하게 돼 안하던.. 자꾸 이거 마이크 왜 자꾸 이상하게 하냐 저처럼 마음을 놓으세요 손브라 같은거 하게됩니다 한번도 안해본 자 해킹 2판은 이미 졌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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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다 일로와 아니 내가 저걸 해킹해놨다면 어이씨 개사기야 어허허허허 뭐야 이게 어이거 노 손브라 각 이거 파라 각 이게 뭐야 트롤탄이 아닌 위치동기 아 헷갈려 아 쓰던게 짱이네요 야 메이가 트롤런데? 메이가 누군데요? 우리팀이야? 야 메이 나 방금 도망가는데 막았어 브린니클 아까 내가 쥐업했던 앤데? 어떻게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야 우린 왜 자꾸 아까부터 이러지 내가 문제인 거지 야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 이런거면 오호오우우우우에 iling 걔 싯어 하하하하 하하핳하핳하핳 아 나도 저렇게 웃고싶는데 좀 잡고 묵압복아 묵압복 하 empres 안좋아 아 이런 하필이면 러브샷 좋아해? 안좋아 어! 어 뭐야! 어 이게 튕겨나가네! 뭐야! 야 칼로 포탄을 어떻게 박격포를 어떻게 쩝리다 이거 말도 안돼 버그야 오우 진짜 개사귀야 비겁한 캐릭터야 좋았어! 너 여기 있었구나 야호! 아가씨 왜 거기 있었어? 밥상 아주 차려주는구만 도로비온 나왔네 크으 이거 어떻게 맞췄냐 쩐다 아뇨 안 즐거워 나 지금 즐겁지 않아 즐거워보여? 계열받아 한 발이면 충분하지 이거 뭐더라 이거 옆에 이거 어 이것도 있었지 야 저 겐지 겐지 잘해요 내 대포를 튕겨나가면서 싹쓸을 느꼈어 필력심이 장난이 아니야 점령은 할 생각을 하네 솔저 허접 냄새 딱났음 아닌가? 아니네 무빙의 개구수네 한대도 안맞네 아아아 포탑 포탑 아아아아 포탑한테 캐치 흐흐흐흐흫 포탑 앙 야 이걸 아맞아 생각해보니까 파라가 포탑을 마킹해야되는거 아니야? 맞아 맞죠 근데 난 포탑한테 얻어맞고만 있었네 백퍼센트 피가 다 포탑한테 가였네 아아아 같이 가요 너 뭐하냐 여기 여기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띡띡띡 띡띡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이런 죄인장을 흐흫 오케이 1라운드 줌 오케이 이거 근데 2라운드까지 있는거에요 이번 판은 어음 1라운드 1라운드 있구만 3라운드까지 있나? 2라운드에서 끝날수도 있고 1대1 되면 더하던가 아닌가? 5라운드까지 할까? 허허허허 이거 해머가 일로가 해킹의 기능은 적팀의 기술을 못쓰게하고 포탑을 무력화시키며 힐팩을 해킹하면 적군의 그 힐을 못먹으며 힐팩에 생겨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손불 안할래 개어려워 얌 3 3 2 1 1 왔어 남자다 어잉 이거죠 1바 도착 1등 흐흫 야 좋으시겠어요 짱 좋습니다 최고야 포탑 또 포탑 포탑을 저렇게 대놓고 까는거 보니까 포토르비언 허접이 틀려놓습니다 어딨어 포탑이 어딨어 그 포탑 저기 있어 깔고있어요 이게 깔짝거리는데 일단 점령하고 뒤로 살짝 빠져서 자식들 다 쓸어 닮겠어 힐러가 없다 개좌석 일로갔지 어디갔어 으아아아아아악 아하아 아하하하하하 니쁘니쁘 아 좋아 겐즈를 잡았으니까 완벽해 피곤하냐고 겁나 피곤해 당장이라도 쓰러질거 같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야 방패 회복하는거 알지? 네? 방패 안 피할치고있으면 회복되는거 알지? 아 그건 알아요 하하하하 아 또 아무도 없는데 계속 피할치고 있길래 아 그래요 일단 치고있어야지 안정이 돼서 아 자식들아 해봐 막음이 플러스 11시 13시 이렇게 오르는게 너무 좋아서 아슬아슬 때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하는편입니다 뭐야 이 돼지 뭐? 목표를 못 찾겠다고? 잠깐만 개자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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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일거야 분명히 이 방에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밖에서 쪼리는데 이렇게 잠깐만 이거는 보조로 맞춰야돼 야 쟤 이상하다 뭐가요?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가라 했는데? 안되겠는데? 흐흐흐흐흐흐 어어어 내 쪽이 아니다 다행이다 렛츠고 렛츠고 너 이 자식들 니네 거기서 뭐하냐 나! 이런 젠작 덫이야 기무치이 방병이 부서질건세 부서질건세 여기 너무 먼데요? 아 그대들의 방패라네 아아 더싶어 넵 난 난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 이런 집에 가자 왜 라인하르트는 자가회복이 없는걸까 윈스턴이 있어야 rif 그새 기대들 아 Red 흑 어어어 차가 tzt 미 cansig한 TUTTUTT 소리 뭐지 오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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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는거야? 부비는거야? 마구마구 부비는거야? 완벽해 나가신다 개자석 아 큰일 났다 너 왜 방송하는데 말을 안하고 있지 아 네 잘못이 아니에요 다행이다 괜찮아 사소한 일이예요 다 이해해주실겁니다 어 여기 저격수 어휴 저런 브로콜리 나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 근데 오버워치가 말할라고 하면은 집중하면은 말없어지는 게임이긴 한거같아요 난 지금 반 놔서 그렇고 아 달리고싶다 저기 포탑찍찍쓰어놓은거 저거 달리고싶네 어 이겨쎄 에잉? 이겨쎄? 흔들었어요 들어가는거같습니다 예쓰 요판을 예쁘게 이기고 잠을 들면은 얼마나 들을까 아 아 어떡해 말을 못하겠어 어 아 나 오버워치 방송하면 안되겠다 진짜 어후 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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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게 아니라 말을 안하거나 말이요 말을 안하고 게임을 집중을 해 나 지금 막 눈빠질거같아 지금 막 지금 목이 계속 나오고 오 질게임을 해야지 역시 안되겠다 질게임 렛츠고 질게임 렛츠고 여기는 라인아르트가 제일 제일 자신있어 라잉? 여기 호그 재밌잖아 호그요? 아아 빠트리기 쏙쏙 쏙쏙쏙쏙 궁한번 궁한번 딱 첫궁쓰고 딱 바꿔볼께요 아맞아 저 개좌성이 자꾸 쳤다 깔아 가만히 조이지 않겠어 으흠 꼴보기실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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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이건 트롤이었네 호흡 호그하자 아이차 크으으으으핳 아이 좋아 흐헤헤헤헤헤 이거 돼지딱꾼 어디예요? 여긴가 여기서 여기에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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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른쪽 길로 가서 떨어지면 돼 네네네 여기 흠! 허허허허 이 젠장 뻥! 뻥! 쫙! 쫙! 헛! 쫙! 이 젠장 오 잡았어 깎아먹고 로켓은 너무 아파요 뭐야 나 돼지로 해서 잘 보이나 이거 어어 기다려 일초만 기다리면 귤을 먹을 수 있어 야 로시우는 여긴 여기 왜 뜨려오는거야 죽고 싶냐? 죽고 싶냐? 오케 허허허허허허허허 깻쎄 보인다 어! 겐지 겐지 죽고십냐? 어! 아 죄송합니다 갈게 갈게 반갑습니다 아아악 하지마 아아 때리지마 어어 겐지가 아아아아아아아아 겐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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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뿌나포 복수당했다 안녕 갑자기 신들린 그랩 갑자기 정말 내 그랩은 아까부터 이상했었어 롤할때도 그랬는데 일로와 일로와 어디갔어 낙사시킬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들어와 널로와 따라와 어 안되겠다 다시 가주세요 뷰를 까먹고 돼지 까꿍 아 이게 빗나가냐 이거 완전 내가 할땐 일단 한 번만 먹자 야하하 개나석들 야하하 뭐야 한명도 못잡았다 지저 정의 없 정의는 죽었다 아하하하 아 갠지 개작이야 호호구 궁도 막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 고물라 잠기 조심하세요 펑 슬프도다 아 이거 이겨야 될 것 같은데 한판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야 졌어 망했어요 끝이야 명장면 보고 가시죠 어 뭐지? 뭐라 하셨던거지? 봐야지 아 뭐야 이거 아닌데 조각조각조각조각조각조각 이것은 다대밥에 숟가락걸기 아니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딴거 있는데 그래도 멋있으니까 흠 흠 흠 타고를 합니다 이래야지 이래야쟁 이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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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이래야 이래야 저 저렇게 목소리는 뭐 안 지나 케이브 흡 흡 흡 흡 흡 흡 저런 저런 목소리를 속아주는 걸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이래야 제이 벌써 목에 막 걸거부스름이 나는게 느껴지는디 이기면 방종하죠 좋다! 어때요? 이기면 방종? 큰일났는데 이거? 분해 죽겠어! 나 분해 죽겠어요 오늘 승률이 30%도 안넘어 분주기 또 40%도 아니고 30%도 안넘어 이기면 방종 될까 그게? 이래놓고 밤새는거 아니지? 한 3시 예상한다 그럴리가 괜히 말한건가 하나 물어 킹바스 해야지 킹바스 이거 왜 동일한 픽이 안돼요? 동일한 픽 하려면 아케이드에 중복픽 되는게 있거든 그거로 해야돼 옛날엔 바드에서 됐었던거 같은데 음 바꼈어 폐체되가지고 완전 어이없다 아케이드에 중복영웅 가능한게 있어서 블리자드가 잘못했네 사람들이 골라서 하니까 이제 내가 하고싶은거 다 뺏겼어 뭐 뭐 바스 할래? 아뇨아뇨 바스로 원하지 않았어요 어? 하고싶은거 다 뺏겼다고? 겐지? 아니 아니 그냥 생각없이 내뱉은 말인거같애 정하지도 않았는데 뭐지? 어 생각해봐 그래 윈스턴을 한번 해보자 오렌지원숭이 윈스턴 윈스턴이 그니까 얘가 은근히 은근히 그 뭐라그르죠? 오케이 모두 실전에서 어떨지 궁금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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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쓸만한 놈인거 같아 윈스턴은 방벽 깔고 방벽에 걸쳐서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싸움이 짱짱이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방벽 안으로 들어올려 하잖아 애들이 어 그러니까 방벽 나갈 준비를 해놓고 거기 걸쳐있는거지 방 걸쳐서 왔다리 갔다리 나의 데미지를 최소로 만들라 천잔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보이죠 어 흐흐흐흐 그렇군 아이고 베르신 살았네 그래도 올라와 개다 적들 올라와 덩치가 커서 보이는구려 으흥 으흥 이 야식들 찌릿찌릿찌릿찌릿 찌릿찌릿찌릿 오 야야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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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한테 두대마니까 죽었어 안해 당장 안해 흐흐흐흐흫 아들 아들 아들이답니다 야 뭐야 벌써 뺏겼어 이게 뭐죠 아깐은 흐흐흐흨 아까는 우리가 공격할때는 저거 5분 걸러도 못들었는데 빠져 빠져 빠져야돼이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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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한번하고 가야겠다 여기는 립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놀고 있었는데 상당히 무빙 빠르시구만 피하고 피하고 호그는 블리자드의 아들이기 때문에 짱짱 강력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안 이랬어 미안해 아 저기 와 학살 닛값하네 어? 뭐야? 한 대 맞았는데 리퍼 모임? 한 대 통 맞으니까 죽었어 풀피해서 말이 돼? 아 이거 망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설치한다면 아들을 설치한다면 정신이 없네 아니 뭐지? 겐지 한 명이서 세 명을 다 쓸어버렸네? 다음판 가야되요 말아먹었다 어떻게 이렇게 지저스 말아먹을 수 있지? 아니 뭐지? 나가는 적적이 머리가 터지는데 이기면 망정한다고? 그거 철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런 팀이 왔으면 좋겠어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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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도우 해야되겠네 뭐라고? 위도우 그게 뭐야?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노 메달 충격임 충격 충격 누암자에 바스티온 하나면 모든게 해결이 된다 공격 그래 내가 막아줄게 아이 나쁘지 않아요 누암자에 공바스 얘네 막 트롤 트롤 픽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얘네도 막 즐겜 하려고 막 이상한 픽하는거 아니겠지? 아니 아직 한조가 안나왔어 오 가망이 있다 이거 가망이 있네 근데 너 왠지 빌이 네? 그랩으로 끌려갈 것 같다 왠지 미래가 보인다 괜찮아 형 뒷공우리만 따라다니는데 돼지가 있나요? 돼지가 근데 항상 나오는 픽은 아니죠 왜 돼지 좋지 근데 돼지가 무섭긴 한데 항상 나오는 픽일까 너희 뭐냐 관문쪽에서 한명씩 한명씩 끌어오는거야 지도 네도 모르게 끔사해당하는거지 끔찍해 이거 보니까 메탈하고 싶네 메탈? 메탈 메탈 멀티대던데 스팀판 네? 아니 그게 돼요? 응 가까이서 붙어서 하는게 아니라 응 되다 놀라운 시대야 먼저 해볼래? 좋네요 짱통 어! 깜짝이야 오토바이 보고 디바인줄 뭐야 아 얘도 이 짓거리하는구나 아 얄명 근데 누가 맞았다 내가 맞았네 야 뒤에 위도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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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촉촉해져 야 너 뭐해 hospital 몸에 충격해져 하나는 다 있어요 얘네 어떻게 간테 나 어딘지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엔 끝까지 찾지 못하고 죽는 슬픈 광경을 와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압박적으로 수기를 한단 말이야 안 되겠네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된다 아아씨 한방 맺고 시작했어요 대놓고 짱박 아 너도 2층올래? 으엥? 여기있는데? 거기서 몰아주세요 몰아주면 여기서 다 쓸어버리겠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표현해야지 몰라 아니 아 또 촉촉해진다 아 젠장아 아 젠 쟤이 3층에 있어요 아사앙 말도 안 돼 야 이걸 못 잡냐 나만.. 나만 갖고 그래 3층? 난 4층 3층 간다 3층 문이 닦여있네 슬프다 갑자기 나도 한번 그냥 미쳤다하고 들어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 그래 나와 싸우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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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도망가 아이 호구 아 아나 뽀글맞은 호구구나 어쩐지 딴딴하더라니 저금 계산하지 못했어 우리 팀 근데 되게 막 자꾸 들어갈라 그러네요 되게 도전쪽이야 언젠간 맞을거야 슈팅 안 돼 한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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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돌격 전진 님들 이거 재워드리겠습니다 노 블라블럼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안 배고프세요? 아니 구분이 100이 없잖아 너 넌 죽었대 개대석 한 번 맛을 보여주고 è 어어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야? 미쳤냐? 미쳤냐? 미쳤냐 얘도 제트 엔진 같은 거 안 다뤄주나? 점프 안되게? 아니 그 점프가 아니라 2단 도약 점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뒷구멍? 뭐라 그랬는데 여기 뒷루트 어둠의 루트 날 수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루트 야 복수한다 오 맞다 맞다 너 여기 있지? 죽십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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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철장 똑똑똑똑똑똑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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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쏜다 이게 안하는데 안빠져 난 수리하면서 산다 이 개좌서가 일로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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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야아하하하 야 아싸 너 일로와 나와 마장쓰자 빠바바밤 빠바밤 따배 빠바바밤 아 야 야 야 야 야 뭐야 어디갔어 거긴 행복한가보다 나 없이 행복하니? 나 없이 행복하니?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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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네 이겼다 뭐야 나 영길이라고 내 뭐야 뭐했어요 뭐야 난 몰라 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뭐지? 모르겠어 나도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갱스터 플레이나 봅시다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것도 얘네 또 뭔데 아 뭐야 내꺼 뺏어먹었네 이제 오니까 아 내가 열심히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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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 완손돼요 뒷맛이 찝찝하네 얘네 다 나갔어 뭐냐 호시 크 와 나 1킬 하하하하 치유 동메달 준피해가 은메달 은메달 야 어떡해 1시내? 자야죠 빨리 빨리 자야 내일 방송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오아시스에서 탈출해야 돼요 한판도 할까요? 안 돼 아 이건 이기던지 지던지 한판 이건 보너스판이야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뽑아라 나 이 맵 물론 안해봤어 마지막 한마밖에 없어 세번째인가? 이 맵 뭐예요? 몰라 오아시스? 도심? 처음 보는데? 이게 신맵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맵은 아이엔 발 뭐지? 그거 밖에 없어 내일 둘 다 휴방 갔다고? 진짜 이렇게 오늘 혹사해본 적은 처음이다 나 오늘 왜 이렇게 티끄럽게 짹짹됐니 난 죽을거야 그러면 목소리가 변질될 것이여 신맵이구나 신맵이래요 이게 오아시스 어 근데 여기 아까 아까 하지 않았나? 아 아닌데? 오오 확실히 뉴맵이야 3 2 신맵이 뉴맵 2개나 나왔다고? 지나도 신맵이 또 있어? 차 뭐야 일단 절로 가야지 오 여긴 뭐 어디예요? 여기 여기 가운데일걸? 아니 아니 나라 나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오아시스야? 사막이야? steer 대단한데? 사막 네 네 보고있어요 돌진했어요 으윽 adopted 요새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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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으윽 흐윽 허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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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허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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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어디로 가야돼? 일단 똥그라미 있는데로 아유 초치라디! 완벽해요? 이겼네 이겼네 아 아닌가? 점령중이네 베리 나이스 야 매빌 진짜 넓다 여기 거점 정련들아 리퍼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이 게다에서가 일로와 오케이 완벽 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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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기달 아아 아이 먹혔네 아 아 전기 찌르리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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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으악 맵에 방방이 있대 맵에 방방이요 그게 뭐지 와 여기 좋다 아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야야야야야야 나 나 힐해줘 치료가 매우 필요하네 치료가 매우 필요하네 메르시 거기 없는가 치료가 겁나 필요하네 치료가 겁나 필요하네 야 아 아 죽을 피하나 야 이건 뭐야 야야야야 너 힐으로 까마 미안합니다 이탈하고 오겠습니다 크으EE 키 용이 니가 된다 아 얘는 왜 닉네임이 아이요여가지고 하아아아 지나 갑니다 뚝뚝뚝뚝뚝뚝 이거 미리가서 대기치고 있죠 하아아아 야 너 피즐피야 빨리 솔져 아니 거다 깔면 어떡해 너무 좋아 너무 좋잖아 으하하하 원숭이 전기는 이걸 뚫고 들어옵니다 나를 죽이겠지요 네 흐헤헤헤 아주 고고급 정보 고고급 정보 점프대 전기랑 펜치랑 야! 인차! 야!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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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완벽해요? 아까 리퍼랑 싸우는데 점프패드가 있어요. 오! 리퍼랑 싸우는데? 여긴가? 오른쪽인가? 왼쪽에서 싸웠고 야! 망친 나가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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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메시! 오! 인궁의 나 죽어요! 너무 가기 좋았어. 사람은 없었으나 가기 너무 좋았어. 저 팀 시메트라 개구수입니다. 개구수예요. 어떻게 내가 노릴 녀석을 정확하게 콕집어서 방어박을 씌워주지? 아니야. 아니야. 비빈다. 아니야. 비빌 수 있다! 얍! 비볐다! 비빈은 아니고 애들이 죽이 맞았을 때 데미지 받았는데 킬이 안 난 거지. 아 이거 안 좋아. 맵이 점령자가 너무 넓어가지고 뺏긴 상태로 싸우게 되니까 안 뺏긴 상태로 싸웠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완전 어이없네 이거. 맵도 똥글똥글 해가지고 내가 여긴지 저기가 여긴지 저기가 뭔지 모르겠어. 점프패드? 그래 점프패드 한 번이라도 시험해. 어? 라운드구나 이거. 좋아. 이걸 뭐라그래요? 게임모드를? 라운드모드? 삼판승? 삼판승? 뭐가... 점령전? 점령전. 그러니까 점령전이... 아 라운드가 있는거구나. 아. 이재 깨달음. 뭐라고? 굿피플? 이... 이 모식이들아. 정신... 어키. 어키. 차린다 정신. 이거 나 몇 금이야? 난 원... 원... 은이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거 사기 쳐도 돼요? 금메달 확인하는 방법 없잖아. 뭐 누구한테 사기 칠려고 대체. 애들은... 애들은 무슨 닭 사금이래? 뭐만 했다면 사금이래? 사기 아냐? 해안을 가졌구만. 어? 여기 또 맵이 달라졌어. 이제보니까. 아. 모르는데잉. 여기 초면인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누군가를 막겠지. 돼지 자식아 밀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완전 어이없다. 먹고먹히는 공생관계. 좋아좋아. 아유. 아유. 좋아요. 나이스. 베리굿. 오! 다블킬. 오! 쓰리풀킬. 음.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와우. 좋다. 님들 따라가겠습니다. 힐이 필요한데. 아니 저런. 왜 이렇게 앞서가 친구 브라더. 완벽해. 캬캬캬캬캬캬캬. 근데 너무 들어온 것 같아. 난. 난 이제. 어어어 밀어냈어. 내 이 개트럴. 뒤로 빠꿔. 하하하하하하. 살았다. 힐해줘. 힐 힐 힐 힐. 솔져야 솔져야. 너만 살지 말고 이 돼지야. 오오 솔져 잘해. 는 아니네. 얍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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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하하하하하하. 다 먹은 녀석. 용이 내가 된다. 오오오오. 장풍. 나이스. 끄트머리 걸림. 죽고 싶냐. 어. 안가. 돌아간 자식들아. 여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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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완전. 건방진 겐지. 건방진 겐지. 건방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샷. 또 너냐. 나. 나쁜 의미로. 나한테 힐 좀 달라니까. 아유. 오오. 시만 먹어. 돼지야. 아이고. 웃긴게. 이기게 생겼어. 어. 이겼는데요. 어. 이겼는데. 이거 이겼잖아. 완전히. 야아아아아아악. 야 돼지야 일로와. 와. 돼지 죽는 소리. 아. 아. 뭐. 자꾸 이거 저거 튀어나와. 야. 저리가. 얏. 얏. 허허. 형이. 니가 된다. 또 누구야. 오케이. 이거 몰라. 어. 숄저. 잘했어. 한 번 더 이기면 이겨. 잘했다. 딱 칭찬을 해주고. 팀원 분위기를 캐해주고. 하하하. 나 데려도 전판보다 떨어졌네요. 원동이 됐습니다. 원동 알아 원동? 하하하. 내가 이제 힐러를 해야지. 뭐? 내 절망적 샷발을 보여주마. 샷발? 샷발이라고나요? 샷발? 샷발. 좋네. 샷발. 여기도 뉴맵이네. 어. 의자가 있네. 의자가 아니라 석구이네. 비석이네. 여기. 랩 엄청 복잡했던 것 같은데. 아래로 들어갔다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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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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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응. 응. 좋아. 아이유. 아이유. 겁나 싫어. 아이유 좋아. 아이유. 아이유. 겁나 싫은데. 겁나 좋아. 알아? 몰라. 아니. 한주 이상. 나. 폭주. 어. 어. 이거. 이거. 완전 가. 아이유. 어. 자연스럽게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땅굴이 있었네요. 좋아요. 지하 탐험.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온다 마. 네. 어떻게. 어디겠어요. 오케이. 얼음 깨지는 타이밍 맞춰서. 힐링팩 던지는 것 같아. 구경 좀 하자. 구경 좀. 내가 봐도 멋졌다. 이거. 되게 편하다. 뭐지. 왜 보이는거지. 뻘겋게. 야. 얘네 신났다. 우리팀. 야. 신났다.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어디갔어. 아이유. 어디갔어.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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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안돼. 안된다고. 안된다고. 야. 돼지야. 죽어라 돼지야. 돼지. 장조림. 아. 좀만 더 기다릴걸.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돼지야 덩어리. 원국 쓰고. 뒤에 4명이 달려오는데. 난 뭐했던거다. 걱정하지마세요. 저 겐지는 힐을 받고싶지않은거다. 그래. 장조림 받고싶다. 어쩔수 멋지. 겐지가 잘한다고? 이 무슨소리야. 어? 무슨소리야. 어? 무슨소리냐고. 어어어 죄송합니다. 아깝다. 옷. erald.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 segurança. ốn 이겼다. 뭐. 뭐가 잘했어. 내가 뭐가. 이 걸? 이야아아아아아 돼지를 슈가 잠깐만요 이거 오오 야 잠깐만 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 뭐야 이게 헤헤헤헤헤헤헤헤헿 너 뭐야 이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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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찌야? 너 뭐야? 쪽이 팔려서 얼굴을 들수가 없다 아까 그 약육강식이여튼 그 장면입니다 근데 더블킬을 했었네 신기하네 야 은메달이다 발전했다 은동은 마지막에 안죽었으면 어쩔을텐데 그럴까요? 아니야 못해 이제 노! 이거 게임 자동으로 계속 이거 블리자드가 잘못했는데 이따구로 해놨어 나가요 나가요 그만합시다 목이야 너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노래가 이게 이래가지고 뭐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싶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바이옴 쿨족이네 뭐 또 얘기할게 있나요? 야 그래 오늘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형 아 짐 빠져 뭔가 그래 뭐가 진입하자 너무 입을 빼서 그래요 너무 센걸로다가 너무 장기간 했던거 같애 그래 일단 쿨족합시다 목관리 소중히 하십시오 빠이빠이 여러분도 빠이빠이 안녕 빠이옴 너무AK 잘 모르겠는데 걍 오라 너무 고흡족 걷는 선수 이렇게 injuries 아니요 감사합니다.